왓처 도박침 도박하는 왓처 왓처가 도박해도 되는거야 카카 급소패결 충돌강타 황금우상 메요 무외 이벤트 거제같은거 만드는 게임기 mint 흑 흑 흑 흑 흑 흑 포션 쓰는게 더 나았을려나 볼링함 시계칠걸 쥐 전투 참가 조금만 쓸까 고요함 백열 운명 가르기 갑오징어 자보징어 컷 휘갈김 까까 소리나는게 더합니다 까까 관절 부수기 까까 슬라임 관절은 어디지 이제 부터 니 관절은 여기야 빵 교훈 교훈망치 접히는 부분이 관절이니까 슬라임을 접어버리면 관절이 생기는게 아닐까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붕 에헿 대신 눌리나 오예 피카 피카피카 피갈김 강화 안하니까 나 쓰기가 좀 그러네 교훈으로 교훈 안강화하게 덴 피카피카 피카피카 연구 강화 포션 개노삼 니들 닦더라 아니? 아니! 어떻게! 너무 노골적으로 핸드스레이가 나 담배 못 피계네 불 피 너 베개 아유 왜케 첨탑에 도라이가 많은거야 아 뭐 21뎀이야 장난치지마 장난이 아니라고? 개미친캠 맘에 오세 있어 하나 더 이걸 고구마 때문에 휴식을 하네 매우 기분 나쁘다 수비 수비 책을 훨씬 쉽게 잡네 고구마 버섯 도라이를 고구마 버섯 도라이를 광속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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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딜 오지게 쓰네 큰일 날 뻔했네 이 갈 김 이 갈 김 이 갈 김 짭 투월 말고 진 투월 떠야되는데 오우 씨 염둥이 염둥스 스피 이 기도 기도 추월 추월 오우 얘네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암만 봐도 지금 카드가 너무 구렁 구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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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음표 카드 있는데 좀 대관성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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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월하고 싶다 위대한 투월 첨탑의 필경자 서행화초 스팀에 닥돈이 나오면 착장마당으로 아크사이드 개과 철을 태우는 모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3D인게 문제구만 병 속에 풀꽃 병불에 타격 넣어 너 왜 못 지우잖아 저 딴 걸 주냐 유불로 증신 수양 표창 와 멤버십 배달원 이게 유물이지 근데 상황은 너무 안좋은데 이보다 안좋을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안좋은데 공구함 트롤만 하겠지 다음 상점 봐야겠다 상점 해도 해도 너무 쓰레기라 쓰레기 업계에서도 약간 선이 있을텐데 지켜야 할 그건 저희 업계에서도 좀 아닙니다 포션 빨아야겠네 포션 빨아야겠네 포션 벨트 사색 사색 써야되나 추월 뜨면 필요없는데 추월이 없잖아 광풍 안에 넣으면 딜 많이 늘어나겠는데 음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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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피우기 바쁘네 담배 피우기 바쁘네 표리검 모아쳐 표리검 모아쳐 표리검 모아쳐 사놓고 안받다 방금 얼눈틱 상점 한번 들갔다 나오니까 다른 사람 됐는데 도니와 철을 만들었다 음 어 아 뭐함 다행인 게임이라 질수가 없다 전에 질수가 없다 그래놓고 졌지 찾아보니깐 방법이 있더라구 마탈팽이 자신있나 짜잔 절대라는 건 없더군요 더 이상 으 으 으 으 으 으 에반드, 불화가 안 나왔네. 에반드, 불화가 안 나왔네. 에반드, 불화가 안 나왔네. 킬 투하긴 한데, 죽여 그냥. 최선이 아니면 어때? 그러네, 타격 없네. 보고, 미션 개 어렵네. 상점 아저씨의 타격 좀 팔아줘요. 타격 쌉니다. 상점 아저씨. 여기, 금고 열어보면, 타격 개 많겠지. 상점 아저씨의 타격. 상컨 해야되는데, 너무 좁혔네. 상점 아저씨의 타격. 상점 아저씨의 타격. 상점 아저씨의 타격. 냐 퍼펙트는 못하겠는데 그는 내 눈에 뺴고 이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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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